이제는 갑니다. 해루질 원정대로 우리 가자. 자, 갑시다. 해루질 원정대, 오케이? 렛츠고! 해루질 원정대 좋다. 그때부터는 다 보네. 여기 다 보여. 튀었다, 튀었다. 자, 컴버! 야! 역시 킬지가 작아. 윤초야, 곧 나. 윤초야, 곧 나. 한 마디마디에 물고기가 껴서 나와. 야, 야, 돌멩개, 돌멩개! 돌멩개! 우와! 아니, 뭐야 여기? 여기 이런 데가 있어? 도니 형, 도니 형! 돌멩개! 아니, 뭐가... 미쳤나 봐요, 이게. 우와! 이 정도면? 이야! 크다, 진짜 크다, 이번에. 미쳤나 봐요, 이게. 우와! 우와! 속도는 14. 그리고 방위 115.1. 또 나와나 봐요, 또 나와나 봐요. 또 잘한다, 잘한다, 또. 여기서 1시간 정도 갈 거예요! 아이, 좋습니다. 1시간이 나가? 네! 오케이! 이제는 통발 스팟이 아니라 머구리 스팟까지 개척을 하자. 이마에 붙이고 있는 거 봐봐. 안세호 님이 있을 때는 아마 여기서 또, 아니면 저 건너편. 다 먹었어요. 아이, 여보. 우리 같은 머구리들은 말이죠. 한 지역을 마스터하면 그 다음 지역 마스터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여기에만 머물기에는 저에게는 이 성은 너무 좋아요. 이제는 갑니다. 네. 해루질 원정대로 우리 가자고. 그렇죠, 갑시다. 해루질 원정대, 오케이? 렛츠고! 해루질 원정대 좋다. 아, 여기 포인트 너무 좋다. 우와. 저기가 원래 물에 잠겨 있는 곳인데. 아, 지금 연결된 거죠? 물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우와. 야, 물때가 좋다. 자, 저희 배는 잠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 어마어마한 소리. 저기 물 묻혀버린다. 멋있어, 멋있어. 여전사 같은데? 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에 재료들이 좀 가득 가득 잡혔으면 좋겠어. 새로운 게 좀 잡혀야 되는데. 맞아요. 오, 어머, 어머, 어머. 다 진지해졌어요. 이런 거 처음이야. 집주가 엄청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접안하는 게 힘드니까. 숙련된 우리 선장님들 아니면. 어, 맞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오, 내가 다 긴장했네. 오, 우리가 어머 어떡해. 이야. 웃음기가 일찍 없잖아. 말도 없고. 화연.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됐어? 야, 야, 야. 되게 긴장했네요. 내릴 때 조심. 조심. 오케이. 오, 멋있다. 어벤더스 같아. 너무 오른 것 같아. 약간 한 섬 한 섬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깨는 느낌이에요? 한 섬이에요. 기대된다. 아, 이 선도 딱 붙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어떤 게 나온 거다. 맞아요. 1대가 진짜 중요해. 1대가 진짜 중요해. 맞아. 아, 비장하네. 여기가 바로 헤루즈 원정대 첫 번째 원정 장소입니다. 어촌 계장님이 알려준 건데. 와아. 얘로부터 여기가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면서 거의 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펜도 좋고. 네. 이쪽 펜도 좋고. 양쪽으로 좋아. 고야도 화이팅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선들도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물구라고 나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물회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산물 뭐든 보이면 다 잡혀야 돼요. 네네네. 오케이. 헤루즈. 원정대. 헤루즈 원, 투, 쓰리. 레츠 고. 잘 잡혔으면 좋겠다. 야, 여기 화면으로 봐서도 물이 좀 깨끗해. 안에까지 다 보이는데 물 볼 때가 좋다. 봤어? 시야가 거의 역대급인데요? 시야가 거의 역대급인데요? 저기 회장님! 시야 어때, 시야? 시야 너무. 와! 역대 최고! 역대 최고. 태호 씨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 안 좋았어요. 이 컨디션이. 저 저런 상태였다고. 야, 저 막 푸른 거 다 보여. 우와, 진짜 깨끗하다. 이야, 잘 나왔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이게 약간 그 뭐지? 스노우쿨링 같은 느낌이야. 진짜 스노우쿨링 할 때만큼 잘 보이는데요? 머구리협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속상할 때가 머구리하러 들어갔는데 시야가 안 나올 때. 맞아.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해줬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보트를 타고 나갔으니까. 저 정도면 정말 원정 갈만한데요? 오늘은 해도 지금 개척할 만 나겠다. 그렇죠? 제 별명이 이제 괴산상뱅입니다. 괴산상뱅이에요, 이게. 네. 위허. 저 정도. 근데 저게 스토가 부력이 있어서 이렇게 간힘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유인이가 한 10번만에 들어가야 하더라고. 그럼 진짜 잘하는 거네. 진짜 잘하는 거네. 까기 맛있네요. 무기 맛있네요. 하아! 비가 깊을 텐데. 와우! 쉽지 않아요, 이게. 많이 잡을수록 많이 먹어요! 그렇지, 손님들이 많이 먹죠. 아이고... 해삼! 해삼 아니야? 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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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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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다! 철천봉 아니야? 괜찮은 상징이 오케이! 천봉! 잘했어! 또 들어가죠? 이야... 사실 한 번 잡히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이 튀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보여 튀었다! 튀었다! 자! 천봉! 역시 천봉! 오! 전복이다! 한 마디마디에 물고기가 껴서 나와요 진짜다! 껴다! 전복 반지 두 개 꼈어 안세훈님이 약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아우... 장준씨 좋아요 셰프로서 너무 기분이 좋다 맛있는 거 해줄게 오! 준아! 오! 잘하고 있어! 오! 준아! 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 많이 잡아야 많이 먹습니다! 네! 파이팅 해줘요! 소유야 괜찮아? 소유야 괜찮아? 소유는 아예 안 나오네 하하하하 소유는 아예 안 나오네 하하하하 해녀야 해녀! 목말 꽂혔네 저 안에 뭐 있다 아 뭘 따로 가오르는데 지금 오!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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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오! 나가갈게 나가갈게 저거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천봉 천봉 천봉? 야아 삿갓쪽에 처음! 뭐? 삿갓모양 삿갓쪽에 아 삿갓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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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삿갓쪽에 엄청 크다 보니깐 안 큰데 이야 사이즈가 저렇게 크다고? 헉! 나 처음 봐! 우와! 맛있거든요 와아 맞아 저걸로 딱 넣어가지고 칼국수 끓여면 와 저거 무초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아 저거 뭔 소리예요? 하하하 어머 이거 뭐야 아 근데 원래는 삿갓이 요만한데 멀리 나오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네 와 진짜 크다 와아 내가 전복 잡아야 되는데 소희 씨가 어? 뚜뚜뚜 왜왜왜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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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저거 뭐지? 끈하래 끈하래 잡아 잡아야 돼 소희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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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어 야 야 돌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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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뭐야 여기 오늘 이런 데가 있어 제가 호텔 새로 오픈하고 처음 잡힌 돌멩개 아 잘 말했다 오늘 아 돌처럼 생겨가지고 돌멩개라고 하잖아요 귀한 거 아니에요? 향이 멍게보다 훨씬 한 몇 배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아 향긋하잖아 미쳐 가다 마시는 거 같아 응 돌멩개 와 와 토니 형 토니 형 돌멩개 아니 뭐가 미쳤나 봐 이게 와 와 크다 진짜 크다 이번에 미쳤나 봐 이게 와 와 와 아 이야 아 아 아 미쳤나 와 와 와 여기 황금화상이라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아 황금화상이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을 딱 풀어줬을 때 그들이 막 미친 듯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트윗을 그걸 보고 있는데 오케이 전박 야 야 돌멩개 돌멩개 최초 돌멩개 미쳤다 와 아 아 아 감동의 눈물이 아 아 아 아 원정대 축하합니다 원정대 축하합니다 원정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원정대 계속 다닐 거예요 너무 좋다 새로운 생물을 위해서 멀리 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야 이게 양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다 자연산이죠 아 소라 잘 보이지 못 튀었지 아 어장이 좋네 와 뭐야 뭐야 어장이 좋지 잘 갔다 어우 둘이 진짜 많다 잘 데려왔다 입구인들 너무 잘 데려왔다 이제 토니오빼만 하시면 돼요 어디 갔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우와 감쪽같은 거 봐 색깔 하 이건 못 찼지 지금 어때요 상황? 세 분 다 진짜 열심히 하신다 어때요 상황 어때요? 아 좋은데 우와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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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은 좋으시네 이 안토니씨 같은 경우엔 손발이 쫙쫙 낮아요 아 토니하고는 지금 손발이 안 맞고 너구리만 잘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좀 올라오세요! 10분간은 좀 쉬었다 가고 그냥 쉬긴 좀 그러니까 전복, 회 어때요, 회? 네, 좋다! 전복이 좋다! 전복이 좋죠 현장에서 꼬독꼬독 먹는 거 기가 막힌 게 또 어우, 너무너무 맛있다! 현장에서 먹고 싶어요 이건 안 먹어요? 뭐야? 이건 안 먹어요? 야, 해삼 뭐야? 어? 야, 뭐야? 야, 뭐야? 고은이 형! 어? 야, 고은이 형! 아니, 정말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삼인지 몰랐을 텐데 고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야, 이거 무조건 물에 넣어야지! 아, 근데 확실히 황금어장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물고기도 사실 되게 많고 맞아요, 맞아요 원정대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이게 많이 잡으니까 또 이렇게 전복 먹으면 힘들 수가 있잖아 황금어장! 황금어장! 원정 잘한다 나는 이거 사실 도매장님 대면허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거야! 바로 그거야! 대면허! 네, 인정한다, 인정한다 전복 회로 갑시다 아유... 여러분, 좀 쉬고 있어! 내가 다 해가지고 줄게요 이야, 저거 보니까 또 셰프 많네 딱 떨어져서 아우, 저기서 딱 한 점!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우... 맛있지, 맛있지 진짜 싱싱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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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겠다! 와우! 우와! 와우! 아우! 아우, 너무 맛있겠다 잘한다 우와! 와, 이거 봐, 후르치. 와,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1초 넣으세요, 1초 넣으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다. 야, 안 죽어도 돼, 초장 안 죽어도 돼! 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가? 소유, 소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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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으니까, 왜냐면 오늘 머구리를 처음 하잖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미쳤지, 이거. 아니, 진짜! 와, 잘 봤다. 아, 잠깐만. 뭐야?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저거 진짜 수분감이 가득하잖아. 그냥 몇십 배의 맛이 나니까. 향이 입에서 막 퍼지죠. 잡고 갔어. 뭐야? 아, 우리 잘 먹어주신다. 몰랐 거야. 잡아 올게. 아, 바로 들어가야지. 그러고 싶다니까. 바로 잡아 올게. 어디 있어, 이거? 아, 이거 육질이 있네. 그쵸? 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이런 걸 처음 먹어봐요. 소고기야. 먼 바다에 솜타지하는 물. 저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먹으면 더 맛있죠. 아이고, 우리 토니야. 그래도 주셔, 주셔.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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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찍게 해그야? 토니! 개린도 절친이니까 챙겨주네요. 와, 이건 진짜 좀 미쳤다. 다운! 고 lover! 고 고 고 야! 해게요! Jack이 어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